puisque 당연히 다 친구들하고 오늘 시즌만 계속 나와서 너무 점해하고 친구도 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좀 드릴 말씀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서로 경쟁하던 상황이었고 시합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많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쇼트트랙은 변수도 많아요. 그 대상이 대한민국 선수고 지원이 형이어서 마음도 안 좋고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따로 뭐 박지원 선수한테 경기 친구를 대해서 얘기 경기 끝나고 친구들한테 얘기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분이 또 나눈 대화는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